건설업의 설계 변경은 곧 비용 추가로 이어지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도 비용을 추가하지 못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조달청이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분리 발출을 시범 도입기로 했습니다.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공공기관의 인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. 이 업체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서너 차례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도 이에 따른 금액 조정을 요구하지 못한 채 설계 변경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사라지게 됐습니다. 조달청이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등 세계 공공정보와 사업에 대해 분석 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그 설계에 따라 프로그램 구현을 분할하는 분할 발주 제도를 시범 도입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 소프트웨어 사업 분할 발주는 추가 가업 지시 등 분쟁 요인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계약 이행을 담보하고 재갑을 받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분리발주 대상은 예산 기준으로 총 10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비중이 50% 이상인 사업입니다. 미래부와 조달청은 시범 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 등을 검토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박주호입니다. KBS 뉴스 박주호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